제 고막 여친을 소개합니다. 그녀를 처음 본 건 심풍사주의 우리의 고막과 또 심장을 마구 폭격해주는 너무 독보적이야. 언제 들어도 고막이 정화되죠? 좋다. 막 비단결 같은 목소리니까 어디든 착착 달라붙는 것 같아. 갑자기 귀가 확 열려가지고 맞아요. 자작네. 진짜? 네. 좋네. 마음에 스크래시를 팍 오잖아. 눈물 나오려고.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려?